5 예 제축 모 투지 코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3구 터 올립니다 왼쪽으로 높게 떠 갑니다 4구 멀리 탑점 밖에 떨어집니다 김주원 김주원의 동점토론 혼란 순식간에 균형을 맞춥니다 스코어는 3대3 동점 NC 팬들이 왜 이 선수를 기다렸는지, 홈런 한방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3대3 동점. 8번, 9번 타순에서 동점을 만들어주는 NC에요. 지금도 역시 보면 중심 이동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역시 2볼 사항에서 빠른 공 놓치지 않고 동점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엔 박민우입니다. 백투백 홈런. 역전 솔로파워. 순식간에 역전 성공, H-Dinos. 돌아온 캡틴, 캡틴 박민우가 팀의 역전을 이끌어냅니다. 박민우 타자가 스윙 한 번 했는데 그게 또 역전 홈런이 됐습니다. 역전 솔로 홈런, 스코어 4대3. 부테랑으로서 정말 오늘 첫 타석도 그렇고, 지금 타석도 홈런을 때려냅니다. 박민우, 인우염을 딛고 돌아온 박민우. 복귀하자마자 역전 솔로 홈런을 뽑아냅니다. 김지원 타자는 슬라이더였네요. 슬라이더를 놓치지 않고, 엄청난 포물선을 그리면서 공점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그리고 박민우의 백투백. 역전 솔로 홈런. NC Dinos가 이제는 홈런의 팀이 되고 있습니다. 오해 들어서 벤자민 선수가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광철 감독도 이제는 조금은 생각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빠른 공과 변화구가 모든 게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퍼싱이 나오거나 아니면 범타로 물러났는데, 지금 정타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 NC 타자들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넘었어요! 김희집 투런 홈런! NC Dinos는 이번 이닝에만 홈런 3개째입니다. 홈런으로만 점수를 뽑아내고 있는 NC Dinos. 홈런 다이노스가 격차를 벌립니다. 이번 이닝에 들어와서 지금 3개 홈런. 대단합니다. 네. 이제 스코어는 6대 3! 김희집 마저 홈런 타자 대열에 합류합니다. 굉장히 잘 맞을다고 했는데, 마우스 되는 상황입니다. 와, 스윙이. 예술이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역시 변화구를 잡아 놓은 게 아니라. 고마워. 하늘은 9개. 고맙다. Dy단하는 날!